우모차 처음 써보는데 시켜가지고 10만원도 안하는데 그래도 꽤 비싼가서 강아지 우모차를 샀어 여기에 일단 풀어서 조립해보자 셀프조립 사진 잘 나오는 거 좋아 죽네 두리번 두리번 그렇게 좋을까 우모차있으니까 확실히 빨라 얼굴이 이렇게 보고싶어? 확실히 우모차가 있으니 편하구만 두마리 다 산책시킬수도 있고 다리 덜아파서 좋냐 이것들아?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턱조심 오오오오오오오오 박는다 큰일나 브레이크 안내려서 괜찮아 굴러가 잘 굴러가 슝 슝 아이고 아이고 조심 아이고 아이고 신나? 귀여워 바깥 구경하고 난리가 나네 진짜 자 아이고 나